영어로 읽겠습니다. 이 노래나 시를 영어로 제가 꽤 많이 하다보니까 지었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에 많이 떠있고 한대요. 이게 돈이 안 나와서 그런지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무 우리 한국사람들이 돈 말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좀 먹고 살면 이런 것도 좀 열심히 번역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 많이 문화를 세계에 알려야 되겠죠. 그럼 영랑 씨가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바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벌을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정말 그립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한번 번역한 거 읽어볼게요. 네. 제가 조금 사실은 이거를 반주를 하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영어로 불렀으면 좋겠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합니다 보통은 못하는거죠 뭐 그래서 제가 한번 불렀는데요 제가 한번 조금 한번 읽어보십니다 I miss my blooming hometown, set on the valley, set on the mountain valley, peachy pleasant, apricot, baby azalia, so nice colorful academia with many beautiful flowers, I miss my old playmates and those times on the playground 이렇게 하면 미국분들이 조금 알아들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village of flowers, village of birds, that's my old hometown, so sweet winds were coming from the southern greenfield and it danced with the yellow trees sitting on the flowing creek those are all longing and dreams of me and now I can't make it be forgotten 조금 시적입니까? 네, 역시 박사님이 틀리시군요 박사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뭐 썩 잘한 건 없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것도 한국이지 않습니다 하여튼간에 한국에서도 점점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노래를 제가 영역한 것을 좀 많이 접하고 그런데 누가 하고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의 빌딩이나 도로나 건물이나 또 바다를 막아서 도시를 만들고 다 좋은데 또 도시의 버스들이 이제는 올해는 전부 네이처 게스, 천연 게스로 바뀝니다 게스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환경도 좋아지고 또 올림픽 조정경기장에도 제가 또 가봤어요 그랬더니 참 아름답고 이렇게 다 공기도 맑아지고 하는데 우리 좀 우리 문화유산과 이렇게 좀 아름답게 좀 세계 소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좀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미국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의 사회가 크는지 그 신문이 미국 중학교 수준으로 글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기고 읽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다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대학 수준 다니다 오고 이런 분들 아니십니까? 그렇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보시는 분들이 시청자 여러분이 CLPI 정도는 한부 구입하셔서 짤막한 관심 있는 기사 읽고 사전 찾아서 번역해서 한 외에 다 읽을 수는 없죠 한 기사 하나 정도 그렇게 하는 노력을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지쳐서 포기한 적도 있었지만 영어를 배우고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CLPI 기사 하나 뭐 CLPI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미국 신문 USA Today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기사 하루에 하나 정도를 번역하는 노력을 하시면 영어 실력이 많이 늦지 않나 중학교 수준으로 쓰여졌다고 하니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영재 씨 말씀하시니까 저도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영어 교실이 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배우고 싶으신 분은 관심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 책자를 가지고서 같이 이제 공부를 일요일마다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되겠거든요 일요일 오후에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를 참고를 드리면요 206-306-3082 206-306-3082 206-306-3082 여기로 전화 주시면 관심 있는 분들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영어 클럽이 생기면은 네,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네, 같이 이렇게 해서 테레비에도 같이 나올 수 있고 네, 그렇겠네요 네 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면서 또 대학에서 적지 않은 곳에서 한 6번 정도 영어로 특강을 했는데 주로 영어로 제가 말을 하니까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교들이나 우리 한국 분들이 영어에 생각보다 많이 뒤져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네 네 네 네